정국이 형 있어요! 정국이 형 있어요! 정국이 형 뒤에 있어요! 정국이 형! 전혀 가만히 있었습니다! 전혀 가만히 있었습니다! 안녕하세요! 정국이 형! 힘을 합치하면서요! 내가 봐! 정국이 형! 힘을 합치하면서요! 내가 봐!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. 여기 왔다 어디서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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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니 힘을 합시다 그러더니 아유 내가 조금만 걸었다면 상황을 불러줬을걸. 최신 서수. 최하 1층입니다. 재미있는 게임입니다. 야야. 에이 으 으 으 으 으 으 파워. 하휴, 파야. 경신아! 네가 세일 날이 내가 택하고 있어. 하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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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휴. 하휴, 하휴. 하휴, 뭐 얘기야. 어디 갔었어. 어디 갔었냐고. 아니. 아니. 아니 이렇게 막 그냥 뛰어주면 어떡해? 아니 또 토크라인 이렇게 막 그냥 뛰어주면 어떡해? 나 도망가야겠다 아니 유현준 선수 어디 갔어? 나 도망가야 되지 아유 OK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냥 도우면 막 뛰어 그냥 감옥 가셔야죠 네 감옥 가야 됩니다 아 나 정말 진짜 아유 조용히 아니 왜 아침 등록이 있습니까? 아 이 정도면 너무 반갑습니다. 아 그래도 영광스럽습니다. 아 그래도 한 명 잡았다. 됐다. 아 이거 사람 잡네. 아 오랜만에 되니까 힘들다 진짜. 저 운동 시즌 끝나고 운동 하나도 안 했거든요. 물 안 줘요 물? 현진아 이리 와봐. 진짜.